안녕하세요. 소셜앤비즈 대표이자 디지털융합교육원 부원장인 윤성임입니다. SNS, 메타버스, NFT, 채찌PT, 달리이 등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과 평생 학습을 통해 상생하고자 합니다. 인스타그램, 카카오톡 등 모든 SNS에서 윤성임을 검색하여 팔로우하세요. SNS에서 언제든 함께 상생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소셜앤비즈 대표이자 디지털융합교육원 부원장인 윤성임입니다. SNS, 메타버스, 채찌PT, 달리이 등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과 평생 학습을 통해 상생하고자 합니다. 인스타그램, 카카오톡 등 모든 SNS에서 윤성임을 검색하여 팔로우하세요. SNS에서 언제든 함께 상생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